제가 과학 유튜버는 아니지만 자세한 얘기는 우리 교수님 유튜브나 과학 전문 유튜버한테 가서 보시고요 전 대충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신문 기사 정도 수준의 얘기를 드릴게요 미국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핵융합 돌파구에 도달을 했다 브레이크스루 어떤 이정표를 뚫었다는 거죠 이걸 보자마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핵융합 발전을 할 수 있다 핵융합 발전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무한 에너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워낙 많기 때문에 재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드디어 인류가 에너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냐 미국 과학자들이 브레이크스루 하는 그 점을 도달했다는 게 이번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CNN에도 나왔고요 외신에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왜냐하면 찌라시가 아니라 제니퍼 그란홀룸이죠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대단하다 이러면서 과학자들 쫙 옆에 세워놓고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나와서 얘기하고 마지막에 에너지부 장관이 우리가 이렇게 해냈다 2022년 핵융합 연구의 돌파구를 마침내 미국이 얻어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거죠 핵융합이라는 걸 통해서 순에너지 에너지 게인 10을 넣었는데 12가 나왔다 우리는 이만큼 어떤 발전을 이뤄냈다라는 거죠 에너지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근데 이 원료가 무한이면 거의 무에서 유를 만든 거죠 무에서 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제 에너지에서 인류가 드디어 벗어난 게 아니냐라는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CNN의 기사를 보면 무한한 에너지 공급 프로세스의 주요 마일스톤의 도달 와 표현 보속 무한한 에너지 공급 프로세스 핵융합 뭐 다들 아시지만 태양이 빛을 내는 그 원리라고 하죠 태양이 동력을 공급하는 그 원리를 인간이 맛을 이렇게 조금 맛을 봤다는 거고 주요 이정표에 도달했다 심지어 뭐 신문에 따르면 이런 표현들도 나와요 불의 발견 이후 최대 에너지 혁명이 될 수 있다 가능성 됐다는 게 아니고 될 수도 있다 하하 되기를 바랍니다 야 무한으로 쓰자 무한으로 야 서울시 그냥 가로등 쫙 펴갖고 우리 24시간 그냥 낮으로 가자 낮으로 쫙 가고 아니 서울에 돔을 씌운 다음에 평균 기온 24도 맞춰 놓지 뭐 에너지가 무한대면은 돔 씌워 그리고 아니 뭘 서울을 씌워 한반도를 씌우지 한반도를 한반도를 씌운 다음에 되잖아 에너지가 무한대면 못할 게 뭐가 있어 무한대인데 뭐 온갖 걸 다 할 수 있는 거지 도로에 얼음 온다고 아니 거기 전열선 까라 온열선 까라 우리나라 모든 도로에 온열선 깔지 뭐 에너지가 무한대인데 뭐 안 될 게 뭐 있어 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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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깔고요 모든 걸 할 수 있겠죠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내용 좀 살펴봅시다 실제로 그게 될 건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교수님한테 여쭤보시고 자 이번에 이룬 마일스턴은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사용한 지금까지 현재 우리가 핵발전을 하죠 그건 핵분열이죠 나누는 거고 이번엔 융합으로 어떤 마일스턴을 세웠다는 건데 자 여기서부터는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을 한 5분만 레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얘기를 안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다들 아는 건 아니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를 잘 생각해보면 4대 힘이라는 게 있다고 하죠 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중력이 있고요 전자기력이 전기력이 있고 이건 알죠 그런데 원자 쪽으로 미시로 내려가면은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런 게 있대요 뭔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때 미시세계에 이런 힘이 있는데 다른 건 필요 없고 이 강한 핵력이라는 거만 오늘 알면 됩니다 원자핵 내부에서 원자핵이 뭉쳐있으니까 이 소립자들이 왜 뭉쳐있냐 보니까 얘는 중력으로 뭉쳐있는 게 아니라 이 강한 핵력이라는 힘이 있어서 뭉쳐있는구나 요거만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생적으로 살펴보면 중학생이라고 하고 좀 글을 길게 썼는데 요렇게 생겼죠 저도 기억 안 나지만 요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핵이 있고 밖에 전자가 있는 요런 모습이 있죠 가운데 있는 게 원자핵인데 기억이 나시겠지만 양성자 중성자로 돼 있죠 양성자는 플러스 전화입니다 서로 반발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데 얘가 핵으로 뭉쳐있잖아 이게 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강한 핵력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플러스 전화가 많이 모여있는 원자는 점점점점 서로 반발하는 힘이 세질 테니까 그러면은 뭔가 외부 충격을 빡 주면은 얘네들이 양성자가 플러스니까 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가장 양성자가 많은 원소를 외부 생물을 빡 주면 얘가 깨진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양성자가 많은 원자핵에 중성자를 갖다 딱 부딪히니까 얘가 빠바바 깨지더니 질량이 에너지가 되더라 그게 우리가 하는 원자력 발전이죠 그래서 빠바바 깨지면서 열 에너지가 나와서 우리는 그걸로 물을 끓입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가 나와서 물을 끓이죠 그러니까 증기가 되면서 터빈을 돌려요 그래서 여기가 전기가 나오죠 그래서 인류는 결론적으로 물을 끓이고 싶어 그러니까 물이 끓어야 돼 물만 끓이면 우리는 못할 게 없습니다 지금 돌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물을 끓일지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내다보니까 오 이거 원자핵에 플러스 플러스 다 모여있는데 핵력인지 뭔지로 뭉쳐있으니까 얘를 빡 깨면은 얘가 쫙 흩어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다라는 게 이제 초등학교 수준의 원자력 발전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어디 가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슈카가 그런 소리였던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초등학교 수준으로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가운데 핵에 양성자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애가 깨지고 싶겠죠 플러스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애가 원래 벗어나려고 하는데 무슨 강한 핵력인지 나발인지로 꽉 잡고 있으니까 양성자가 가장 많은 원소를 찾습니다 그게 수소는 가장 적고요 가장 많은 게 자연상태에서 우라늄이죠 그래서 우라늄을 깨트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원자력 발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불안한 놈이 어디서 많이 봤던 우라늄 235라는 애가 가장 불안정하니까 이놈을 깨는 게 낫다 그래서 이놈을 찾죠 재미없더라도 잠깐만 하겠습니다 자연계 우라늄의 99.2%가 238인데 0.7%만 235다 그래서 235를 모아야 된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가면 많이 하는 게 그래서 이거죠 돌리는 거 돌려서 우라늄을 놓고 저도 모르지만 막 돌리다 보면은 가벼운 놈만 모이더라 그래서 그걸 4% 정도로 농축을 하면 원자력 발전이고 더 많이 농축을 하면 원자폭탄이더라 그래서 우라늄을 농축한 놈을 이렇게 보이죠 펠릿이라고 이거라 그럽니다 이거를 쫙 모아서 하나의 9라고 해야 돼 길 길게 만들어서 얘네를 물에 담그죠 이거를 펠릿을 모아서 만든 다음에 그걸 물에 담궈서 이 물을 끓입니다 결론은 물을 끓여요 그래서 물을 끓이는 게 원자력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참고로 농축 우라늄을 100% 수입합니다 그렇대요 왜 수입하냐 농축하지 못하냐 할 수 있죠 하지만 못하게 막죠 그거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라 뉴클리어 런치 디텍티드로 날릴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로 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우라늄 수입하고요 재처리도 못하게 막죠 쌓아놓은 해결료 사용한 다음에 쌓아놓은 해결료에서 재처리하면 역시 원자폭탄이 되니까 막는데 참고로 2000년에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잘 모르셨겠지만 우라늄 농축 실험을 하다가 딱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대요 언제 그랬지 국제원자력기구는 대한민국이 소량의 핵물질을 비밀리에 생산한 사실을 알고 조사해왔다 농축하다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거 그거 조금 해봤어 조금 농축도 높지도 않아 그 뭐 2, 3, 8에서 2, 3, 5 그거 조금 해봤어 10%? 아유 그거 그냥 되나 안 되나 해봤어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IAEA가 워싱턴포스트를 통해서 나온 거는 대한민국은 77%까지 높였다 흐흐흐흐 뭐에 써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77%까지 아 뭐 봤던 거죠 아이 과학기술이지 사이언스 모르나 사이언스 원자력발전으로 안 쓰고 이렇게 이렇게 모아서 하다 보니까 7.7이라고 했는데 이거 숫자 잘못 넣어서 77이 된 적이 대한민국 있었죠 요것 때문에 살짝 걸린 일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핵분열 원자력 이것도 사실 무한 아니냐 그냥 우라늄만 있으면 문제는 너무 잘 알지만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죠 반감기가 10만 년짜리가 나옵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우리나라 방사성 폐기물 다 어디 있습니까 원자력발전 하는데 저준이 말고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 어디 있어요 10만 년짜리들 원자력발전소 지하수주에 있어요 우리나라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물에 이거 다 방사성 폐기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담궈놔야 됩니까 10만 년 담궈놔야 돼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시작한 지 한 4, 50년 됐나 한 50년 담궜으니까 9만 9천 9백 5십 년 남았습니다 반감기가 반감기가 그래요 10만 년 담궈놔야 되는 거예요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그래서 이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옛날에 한번 나왔죠 세계 유일의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핀란드 온칼로라고 있죠 지하에다가 막 이렇게 뚫어서 만든 건 옛날 슈컬드 한번 주제였습니다 지하 500m 10만 년을 넣겠다 이게 유일하게 있죠 핀란드 말고는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이걸 어디다 만든다 그러면 될 리가 없잖아 대한민국에서 지나면 K-택소노미에서 고준이 방패장 만들겠다 이거 쉽지 않죠 어디에 만들 거예요 강원도에 만든다면 강원도 난리 칠 거고 충청도에 만든다면 춘청도 난리 칠 거고 난리 칠 건데 지금 당장은 원자력발전소 아래 지하에 있습니다 그냥 거기다 물 받아 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런 상황이어서 이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수백 개이기 때문에 핵분열 발전이 무한으로 보이지만 이게 좀 위험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 얘기를 길게 드린 이유는 핵융합 발전은 IAEA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안전하다 아... 핵분열과 다르다는 거죠 오늘 보여드린 아까 전에 핵융합 어떤 마이스톤을 세운 브레이크스루 한 이 발전은 지금까지 말한 핵분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게 나오는데 세이프하다는 건데 왜 그러냐 이거 뭐 많은 표현이 있던데 저는 이 표현이 상당히 이해하기 좋았는데 핵분열은 탑을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다 돼 있는 거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꽝 해서 무너지기 때문에 중간에 무너지는 걸 못 막으면 짱짱짱짱 해서 무너지는데 핵융합은 탑을 쌓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쌓다가 중간에 멈춰도 탑이 그냥 지어지다 마는 것일 뿐 또 무너지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험이 본질적으로 적다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특히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방사성 폐기물 핵융합 발전은 방사성 폐기물이 극히 적다 저준이 방사성 폐기물이 조금 나온다 그러는데 그 정도는 뭐 지금 핵분열 발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쪽으로 적기 때문에 당연히 온실가스 없죠 방사성도 거의 없고 나오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수십 년 내 반갑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거리가 먼 지금으로 치면은 꿈의 에너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거 날아갈 때 통제 불가능 상태가 돼서 뻥 터지면서 그 뚜껑 날아가면서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것도 생각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핵융합 반응을 유지하는 조건이 지구상에서는 안 돼요 사실상 거의 그렇기 때문에 끊기는 순간에 그냥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서 소멸하는 거지 어떤 그런 뻥 터지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되기만 하면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핵융합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수준으로 봅시다 핵 분열은 무거운 원소를 깼어요 핵융합은 당연히 가벼운 원소를 합치겠죠 아까 전에 플러스 많은 애가 핵력에 잡혀있다며 그래서 플러스가 서로 떨어질 힘이 있으니까 중성자를 빡 부딪치면 플러스가 플러스들을 에라이씨하고 플러스들끼리 이렇게 깨지면서 에너지가 나왔다며 반대로 융합하려면 플러스들을 뭉쳐서 한 점으로 만들어야겠죠 근데 플러스가 너무 많으면 한 점으로 만들기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플러스가 많은 양성자가 제일 적은 애를 합칩니다 그게 당연히 수소죠 수소를 합치기 때문에 지구상의 수소의 양을 생각해보면 원료는 무궁무진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융합 발전의 원료로 양성자가 가장 적은 수소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소 수소를 이렇게 합치면 돼요 쉽습니다 쉬워요 진짜 거짓말 안하고 초등학교적으로 말하면 수소 원자에 얘를 이렇게 합쳐서 가깝게 붙이면 뭐 아까 뭐 강한 핵력인지 뭔지 있다며요 그래서 찰싹 붙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붙이는데 들어가는 힘이 얼마나 필요하냐면 태양 정도 필요합니다 초등학교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붙이면 되는데 이 붙이는데 들어가는 힘과 온도가 어마무지하기 때문에 이게 힘들다는 게 이제 핵융합 발전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원료로 다시 돌아보면 쉽죠? 쉬워요 그걸 하면 돼요 그걸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원료 걱정도 없죠 수소기 때문에 뭐 수소는 바닷물 리튬 이런 데서 충분하게 100만 년 심지어 천만 년 얘기하는 분도 있고 이 아까 3종 수소를 빼면 10억 년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상 무한한 대라고 할 수 있고 가끔 지금 우리나라 달 탐사선 단우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단우리가 인공태양의 재료를 찾으러 간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종 수소 아까 필요한 수소 중에 3종 수소가 그나마 적은데 달에 있대요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그걸 찾으러 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참고로만 알아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소와 수소의 원자액을 이렇게 가까이 붙여서 누르는 그 방법 간단합니다 핵과 핵을 합쳐야 되니까 이 전자가 있죠 이 빨간 거와 빨간 거를 가까이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성공이에요 어떻게 붙일 거냐 누르면 돼요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이 파란 게 귀찮잖아 얘 때문에 안 붙어요 아 붙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도 가까이 가면 얘들이 서로 밀어낼 텐데 얘 뭐 마이너스 램에 가까이 가면 밀어내니까 저 전자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없애려고 하는 게 아주 뜨겁게 높은 온도와 압력을 넣어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게 소위 말해 플라스마라고 그러죠 뭐 귀찮지 액첸지 애매한 그런 상태 그리고 전자들을 떼어져 나가서 양성자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엄청난 온도를 줘야 되죠 엄청난 온도를 주고 이렇게 누르면 탁 붙고 우리는 무한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태양이 그렇게 하죠 태양은 천만도의 온도와 지구 대기압 천억배의 기압을 주면 간단하게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천만도 천억배 근데 우리는 지구에 있기 때문에 천억배 기압이 너무 힘들어 천만도는 가능하죠 천억배가 힘들어 그래서 천억배 기압 말고 온도만 높이면 어디까지 올려야 되냐 1억도랍니다 최소 1억도 실효화 단계는 5억도까지 그럼 온도를 1억도 이상으로 높여서 플라스마로 만들어서 얘를 붙이면 되죠 아 쉽네 집에서 가스레인지 열심히 가열해서 1억도로 만든 다음에 얘를 붙이면 돼요 에너지가 팍 나와 그럼 쉬운데 문제는 지구상에서 1억 5천만도 이상의 온도를 버티는 물질이 없다 그릇이 없어요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에너지를 계속 내면 온도는 올라갈 텐데 문제는 담을 그릇이 없네 다 녹아버리면 어디다 담을 거야 1억 5천만도 이상을 버티는 물질이 없어요 뭘로 다 녹아버리니까 이 온도를 높여서 얘를 붙여야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릇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태양가스 할 수는 없잖아 게다가 단발로 머물면 안 되고 에너지가 계속 나와 연쇄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 1억도 또는 2억도 심지어 5억도 기압도 높고 이 극한의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해야겠죠 계속 에너지가 나와야 되니까 계속 이걸 유지해야 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게 불가능했는데 그래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무려 1951년에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보는 그 아이디어를 내요 그게 소위 토카막이라고 불리는 거죠 요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문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그게 무슨 아이디어냐 다 녹아버리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안 녹게 하면 된다 어떻게 플라스마를 공중에 띄워놓습니다 요렇게 도넛처럼 생겼죠 이렇게 띄워놔 돌리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얘들이 못 붙게 엄청나게 강력한 자석 전기장으로 요 가운데나 벽 같은 거를 안 보이는 그런 천라 지방을 펼쳐놓고 가운데 플라스마를 띄워놓는 거에요 천라 지방이 깨지면 녹습니다 얘들이 어 하고 붙으면 녹아요 어 1억 5천만도 2억도 그렇다니까 어 하고 붙으면 녹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띄워놓는 공중에 띄워놓으면 되지 않냐 요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요게 소위 이제 토카막이라고 불리는 요 거대한 코일 구조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도 알 필요 없지만 이 돌리다가 어려움이 많대요 생각해도 어려움 많겠죠 가끔 이런 벽으로 붙이면 녹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어 하고 튀면은 여기 녹아 어 하고 튀면은 저기 녹아 가장자리가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기도 하고 해보면은 이런 안정적인 플라즈마 상태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럽니다 뭐 이것까지 알 필요 없는데 그래서 이 분야에서 정말 제조업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나라가 있었으니 이 분야의 최고 강자 중에 하나 이렇게 길게 얘기한 이유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였어요 이 분야의 최고 강자 자 꼬레아입니다 야야 길게 아 길었다 길었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인공태양이라고 뉴스 가끔 나올 거예요 K-STAR 이 인공태양이 뭐냐면은 핵융합 그거를 아까 말한 1억도의 초고음 플라즈마를 띄워놓는 거죠 그래서 핵융합을 시킬 에너지가 나오는 거 대한민국이 2021년 11월 22일 30초간 유지하는데 최초로 성공했죠 K-STAR가 뭐냐면 한국의 별이 아니라 한국 초전도 토카막 연구입니다 여기 나오죠 토카막 어드밴스드 리서치 이게 K-STAR인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아유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별 설명을 다 했네 진짜 돼도 않는 수준에 안맞은 설명 많이 했는데 자 이게 우리나라 K-STAR 우리나라 토카막 안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가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30초짜리인데 우리 눈으로 보면 뭐 없죠 여기 안에 뭐 있는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점점점점 밝아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1억도입니다 1억도 여러분 손가락 내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최초로 30초를 유지했다는 동영상인데 왜 안 움직이냐 마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분명 움직이고 있었는데 안 보인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볼게 찍으면 한국행융합에너지연구원 KFE의 K-STAR 플라스마 모습이라고 합니다 2018년에 1억 1.5초 2020년에 20초 2021년에 30초 지금 세계기록 경신 중이고요 2026년에는 300초가 목표라고 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버티는 게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참고로 대한민국 핵융합 노래도 있습니다 역시 한국행융합에너지원에서 나온 노래인데요 태양처럼 안전하게 만들고 싶어 우주처럼 끝이 없게 인피니티 주수소 3주수소 4주 버티기 쉽지 않네 버티기 쉽지 않지만 어우야 버티기 쉽지 않지만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 주제가도 있고요 아까 태양처럼 안전하게 중수소 3종수소 이유 알죠? 수소가 양성자가 가장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붙기가 제일 쉽잖아요 양성자가 많은 돈 붙이기 힘드니까 그래서 중수소 3종수소가 나오는 거고요 참고로 제목은 놀라운 대한민국의 도넛입니다 진짜입니다 어메이징 도넛 여기 있죠? 어메이징 도넛 의외로 버티기는 어렵지만 끝까지 다 들으면 노래는 좋습니다 다 들어봤기 때문에 노래는 좋은 대한민국의 도넛의 미래가 열려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빙빙빙 돌리는 저 토카막 그 토카막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토카막 안에서 아까 1억도짜리 플라스마 보셨죠? 거기서 핵융합이 돼서 에너지가 빵 나옵니다 에너지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토카막 벽이 뜨거워지죠? 그게 열로 흡수가 됩니다 벽에서 그래서 토카막 벽이 뜨거워지니까 물을 끓입니다 토카막 벽에 그 열로 물을 끓여서 아까 전에 원자력발전소는 펠릿 만든 다음에 물에다 담궜죠? 길게 만들어서 그다음에 걔가 물을 끓이는데 얘는 토카막이 뜨거워지면서 걔로 이제 물을 끓이면 얘가 이제 돌리죠? 요거 우리 프로펠러 돌려갖고 터빈 돌려갖고 전기가 나오게 된다 라는 게 이제 근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이 좀 앞서가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인류가 힘을 합친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ITER 이라는 불리는 프로젝트인데 인류 최대의 구조물 지난번에 뭐 이런 뭔지 불리기도 보여드렸잖아요 인류 최대의 구조물 중 하나라고 불리는 야심찬 계획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35개국이 세계 최대의 토카막 어마무지한 크기의 토카막을 만들어서 한번 무한에너지에 도전해보겠다라는 꿈이 지금 프랑스 남부에서 건설되고 있어요 현재 예상 비용이 한 25조에서 28조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29조까지 얘기를 하네요 전 세계 핵융합 프로젝트의 메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고요 인류가 만든 최고 큰 구조물이 될 것이다 현재 ITER 완공 예정일이 2025년 12월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실험을 통해서 2035년에 에너지 생산을 목표로 하는 중이고 지금 건설 중이에요 이게 실제 모습입니다 이게 각 나라에서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을 해요 저기 가서 조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35개국이 참여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기술력이 좋은 7나라들이 부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자 공급을 하는데 보시면 꼬레아도 있습니다 이렇게 꼬레아도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런 거 2019년에 꼬레아가 만든 ITER 부품이 프랑스로 이송을 완료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보내고 지금 우리도 하고 있고 이 ITER 프로젝트 목표는 저는 과학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500메가와트의 플라즈마를 생성하고 20분 지속한다 그다음에 플라즈마 가열 전력을 10배 향상 시키겠다 뭐 이런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플라즈마가 떠 있잖아요 벽에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벽에 닿지 않게 자석으로 둘러싸죠 안에 자석 두고 이 자석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자석이라고 합니다 높이 18m 무게 1000톤짜리 자석이에요 자석인데 참고로 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지구 자기장의 28만 배 우주왕복선 이륙하는 힘의 두 배에 해당하는 힘을 자석이 견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왕복선 뒤에 저 자석을 달면 이륙 하나가 못해요 자석이 다 세서 붙어있는 겁니다 두 배 두 배 막 올라가는데 자석을 뒤에 달면 딱 붙어있는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세계 최강의 자석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얘하고 주변도 다 자석 처리하겠죠 어마무지한 자석이라고 할 수 있고 참고로 토카막과 대한민국의 인공태양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미국이 발표한 거는 재밌는 게 저 토카막 방식이 아니었어요 얘네들은 국립점화시설 NIF라는 데서 만들었는데 192개의 레이저 빔을 사용하여 소량의 수소를 에너지로 전환했다 얘네들이 에너지로 전환했다고 말하는 건 나중에 조금 더 전문적인 거 가서 보세요 2.05메가줄을 넣어서 3.15메가줄이라는데 이게 물론 전체 에너지 기준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전체 에너지 말고 레이저가 그 펠릿을 가열하는 레이저와 펠릿 간의 고 에너지 차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먼 거죠 아직은 멀지만 어쨌건 플라스 순이익을 만들었다고 하고 토카막 방식과는 그럼 뭐가 달랐냐 미국에 있다는 방식은 그건 더 쉽습니다 토카막 방식은 얘를 이렇게 플라스마로 뜨거우니까 공중에 뛰어서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얘는 이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높은 온도와 압력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 펠릿의 외부를 레이저로 가열을 해요 그럼 폭파를 합니다 폭파를 하면은 그 충격파로 얘가 줄어들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마치 태양 폭발처럼 외부에서 자극을 레이저로만 엄청나게 온도로 빵 터지면은 안으로 쫙쫙 압축을 하니까 엄청난 기압과 엄청난 온도가 될 수 있다 중심부가 매우 높은 밀도와 초고온 상태가 되니까 핵융합이 나오더라 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수준의 설명이니까 나머지는 정확한 거는 딴 데 가서 보시고요 한마디 이렇게 모아놓은 다음에 여기다 에너지를 막 주면 빵 터지는데 날라갈 건 날라가고 중앙으로 압축이 되니까 요 한 점에서는 엄청난 온도 엄청난 기압으로 모이더라 그럼 마치 태양처럼 에너지를 발생하다라는 건데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엄청난 규모의 장비로 레이저를 한 점에 한 점에 모아서 어디로 쌓아야 되냐면 저 끝에 보이시죠 여기에 쌓아야 됩니다 요게 재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아까 펠릿이라고 말한 거 2mm랍니다 2mm 저 레이저를 저기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게 빵 터지면 이 안에서 외부로 터질 건 터지면 안으로 응축될 거 아니에요 폭발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또 여기서 엄청나게 한 점으로 응축되겠죠 그러면 거기서는 태양과 같은 엄청난 기압과 엄청난 밀도와 엄청난 온도가 되니까 거기서 핵융합이 되더라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 점에 진짜 몰아서 쏘면은 뭐가 된다는 거고 위에서 본 겁니다 요 한 점은 제가 넣은 거고 쫙 해서 한 점으로 모으는 거죠 실제 저 NIF가 사용했다는 타겟 챔버를 보여드리면 1억도의 온도와 난밀도의 100배라 그러는데 이 기계 안에 저 어딘가 한 점에서 모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 배를 이제 막 넘었다는 건데 상업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100배 정도의 에너지 이득이 필요하다 한 배를 넘었으니까 이제 뭐 효율을 높이면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눈치 빠른 분들은 좀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아요 느낌이 폭발을 빡 일으켜서 온도와 기압을 높인 다음에 거기서 한 점으로 모아서 핵융합을 만들겠다 이게 수소폭탄과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얘기하면은 과학자분들이 형님들이 화낼 테고 수소폭탄의 방식과 굉장히 유사해요 순간적인 폭발을 일으켜서 핵융합을 만들어서 빵 터지게 하면은 이게 폭탄이야 폭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소폭탄도 위가 핵분열이죠 위가 원자폭탄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위에서 원자폭탄 같은 게 빵 터져서 에너지를 만들면 여기가 엄청나게 한 점으로 몰리면서 거기서 핵융합 폭발이 빵 일어나서 어마무지한 폭탈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뇌관이 원자폭탄이 미친 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극꼬한 플라즈마 한 점으로 몰리는 핵융합을 만들 수 있죠 이거랑 사실은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한다 그럽니다 과연 저런 방식이 한 번 빵은 가능한데 지속 가능하냐라는 거 의심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이 수소폭탄 하면 또 유명한 게 이 친구죠 커뮤니티 가면 구스련의 샤르본바 1961년에 수소폭탄을 만들었다고? 하여튼 대단하긴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걸로 만들어서 이 한 점으로 몰리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방식이 어쨌건 과학이 성공을 했다 물론 규모도 키워야 되고 비용도 낮춰야 되지만 아직도 활용되긴 멀었지만 어쨌건 1배 이상의 에너지를 핵융합으로 우리가 뽑는 데 성공을 했고 방식이 지금 대한민국과 ITAR이 함께하고 있는 토카막 방식 막 플라즈마를 띄워놓은 방식이 될지 아니면 미국처럼 진짜 빵 터뜨려서 마치 수소폭탄처럼 한 점에 모아서 핵융합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순수 에너지가 핵을 융합시켜서 생성된 기념비적인 사건이 이번에 발생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언론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지금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가 떴던 순간이 있죠 라이트 브라더스 모먼트라고 하는데 떴던 바로 이 순간 이때부터 물론 진짜 제대로 된 비행기가 나오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고 지금 뭐 100년 이상으로 걸렸지만 정말 이 순간이라면 뭐 과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금이 그 순간 그 모멘트가 될 수 있을까? 만약에 된다면은 인류는 정말 에너지에서 해방이 될 수 있나 드디어 원자력 발전소 버리는 건 아니죠 핵 분열 발전은 버리고 핵융합 발전으로 가서 무한 에너지 아 좋다 뒤에 있는 저런 하얀 눈 같은 거요 역사에 남을 수 있습니다 서울이 동으로 쉬어서 무슨 눈이 긴 눈이야 도로에 다 열성 깔려 있고 그쵸 무슨 추위야 추위 긴 그런 거 전혀 없을 수 있고요 개개인들이 전부 뭐 날아다니는 뭐 쭉 하는 날개 같은 거 에너지가 뭐 아니면 못할 게 뭐 있어 별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순간 인류가 에너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순간에 그 첫 모먼트를 우리가 보는 걸 수도 있죠 물론 뭐 한 50년 걸린다고 합니다 50년 아주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 모든 걸 지금까지 정말 길게 한 30분 넘게 얘기했는데 이 모든 거를 간단하게 심지어 자기가 어 적한테 잡혀 있는데 아무런 뭐 고등학교 정도의 실험 장비밖에 없는데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언맨이죠 가운데 가슴에 낀 게 아크 원자로라고 불립니다 아니 그 방사능 나오는 거 어떻게 껴 행융합 행융합 행융합이 밑에 방식이 행융합 방식이에요 이 아이언맨 보시면은 납치되는데 거기서 제가 뚝딱뚝딱 하더니 아크 원자로를 만들어내죠 이 안의 온도는 최소 1억도입니다 이론에 따르면 백만 기압 뭐 그 정도 될 수 있고요 최소 1억도의 수소의 그 원자 행융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걸 가슴에 꽂고 있는 거죠 엄청 뜨거울 거예요 어우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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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요 에너지로 이제 날라다니는 게 근데 겨우 그걸로 한 명이 날아나 지구가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에너지면 하여튼 이거를 굉장히 쉽게 만든 사람이 아이언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이언맨이면 뭐 일론 머스크 하여튼 이런 날이 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이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가슴에 모두 다 아크 원자로를 하나씩 달고 에너지 따위는 무한으로 쓸 수 있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얀자